막상 그 저작권자가 뭐라고 한 건 아닐 텐데 네 그니까 더 짜증나요 어우 바나나 비행기 이거 알겠다 폭염 수술하지 마 내가 좀 더 크게 말해 그렇게 연관을 시켜봐 이거 이거 마이크가 없었고 소리가 안 들여가 비행기 아니 나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거 아 안되겠네 딱 앞에만 색깔이 많으셨네 자꾸 그 생각나는데 어떡하지 날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? 날개는 모르겠어요 일단 굳힌 다음에 네 뭐 연결해야죠 어떻게든 도로에 온 게 나오고 위아래로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음 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그거 괜찮겠는데 그것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럼 저거 뭐에 바나나 꼬리에다 포탑을 낳으신 거 아닌가요? 그니까 이렇게 곧은 바나나를 골라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곧으면 바나나 같지가 않아서 다른 거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갈처럼 꽁지 들고 있는 걸로밖에 안되겠다 고등골로 고등골로 이렇게 쓰면은 여기 여기도 사람한테 와주시고 여기 꼴랑재도 하나 태워주시고 이렇게 잘 거 같은데요 그것도 누군대지에 나오는 비행기 있잖아요 위에도 원숭이? 원숭아 아 원숭이 아 원숭이 여기다가 괜찮다 브릿지같이 왠지 그니까 포탑 딱 하는 도치 각도가 좀 애매하네 둘 다